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9일 제주시 노영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. 이 남성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온라인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단속을 피하며 영업해 왔는데, 경찰은 성을 매수한 남성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. 이 남성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.